플레이어스 가이드 옥스에 관한 모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옥스는 프레미엄 리액티브 로드박스이자 기타 레코팅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즐겨 쓰는 진공관 앰프에서 완벽한 스튜디오 마이킹 톤을 이끌어냅니다 옥스는 깔끔하고 우렁창 클린톤부터 풀크랭크업 직전의 개인톤까지 어떤 볼륨에서도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앰프를 가장 멋진 사운드에서 연주하고 녹음할 수 있게 합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획기적인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이 탑재된 옥스는 스피커 드라이브, 브레이크업과 콘크라이를 생생하게 재현시킨 첫번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커 감색이자 기타 앰프 레코팅 솔루션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볼륨에서도 풀 다이나믹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진공관 앰프의 스위스 팟에서 연주하고 레코팅할 수 있습니다 링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 마이크와 기타 킵 넷의 멋지게 조합된 놀라운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패드와 맥에서 100개가 넘는 멋진 커스텀 링을 살펴보고 이를 수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UA 다이나믹 룸 모델링, 스피커 브레이크업, 콘크라이로 구현된 생생한 파괴 직전의 개인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AUX의 전면에 위치한 6개 포지션 리 컨트롤로 완성된 설정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는 에뮬레이션 된 스피커 캐비넷, 근접 마이크, 앰비언트 룸 마이크 최대 4개까지 동시 사용 가능한 스튜디오 이펙트가 포함됩니다 AUX는 전문적으로 배치된 룸 마이크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타 레코딩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인 트래킹 레코딩 룸에서 크랭크된 앰프가 공기를 밀어 올리는 특별하고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세요 대부분의 기타 관련 기어는 디지털로는 다소 어색합니다 못생긴 데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소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AUX 소프트웨어 앱은 와이파이 설정으로 AUX의 모든 릭 세팅을 쉽고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맥에서 수백의 프리셋을 변경, 저장, 그리고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6개의 톤을 AUX 전면에 릭 노브에 저장해 무대나 녹음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공간 앰프의 전원을 끕니다 동봉된 파워 서플라이를 AUX 후면부에 위치한 AC 콘센트와 전원 입력 잭에 연결합니다 AUX 후면부의 인비던스 노브를 앰프 스피커 아웃풋의 저항값과 매칭시킵니다 그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8옴에 맞춥니다 4분의 1인치 스피커 케이블로 진공간 앰프의 스피커 아웃풋과 AUX의 후면부에 위치한 빨간색 프롬 앰프 파일러를 연결합니다 AUX의 스피커 볼륨, 라인아웃, 헤드폰 노브를 0에 맞춥니다 AUX의 아웃풋을 원하는 곳에 연결합니다 AUX 후면부의 파워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진공간 앰프의 전원을 올립니다 위와 같은 셋업을 따른 후 AUX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공간 앰프와 AUX의 수치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세요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AUX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UX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